눈을 감아도 자꾸 맴도는 그대 미소에 난 잠을 설치고 그대만 보여 꿈꾸듯 한 걸음씩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죠 자꾸만 그대에게 가까이 가요 나 그대만 보여서 나 조금씩 이렇게 한 걸음 저런 사람 보다 말고 어디 가는 거지? 불회장님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언제라고 이래요? 여기 누가 함부로 들어온다 그래 신경 쓰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뭐야? 잠들어 있던 욕망을 일깨웠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잠들어 있던 뭐요? 욕망 욕망 죄송해요 화나시는 마음 이해해요 그만하지 이러다 또 싸우게 되면 어떡해 깨끗 화해했는데 그리고 너무 예뻐서 더는 화를 낼 수가 없군 log사 그대가 눈 감수 윕망 아멘